2016년,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6년이 걸렸습니다. 이 책이 나오기까지요.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.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칼로리 양을 계산하고 영양소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이 왜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몸 전체의 대사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며 하루하루 내리는 선택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바꿀 거라고 자신합니다. 이 책에 제가 지난 6년 동안 본 게 무엇인지 담겼습니다. 이 책을 오늘부로 세상에 공개합니다. 이 책을 읽고 뭐 아 trabaj이inta 감사합니다.